2014년 12월 18일 오전 4시 29분에 지민의 로그 오랜만에 로그를 찍게 되었는데 이 새벽에는 참 오랜만에 로그를 다시 찍게 된 것 같다 이 새벽까지 안 자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일주일 뒤인 다음주 25일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송을 녹음하고 있다 사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 뒤부터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할 연말 축제라던지 가요제라던지 준비할게 너무 많아서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다음주까지 일주일만에 녹음을 잘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팬! 아미를 위해서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다 사실 지금이 목요일이 된 오전 4시 30분인데 오늘 하루만 지나면 금요일 아침에 태국으로 가서 콘서트를 하게 될 예정인데 아마 스케줄이 있어서 더욱더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불안한 것 같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서 다음주 25일에 꼭 공개할 수 있게 해야겠다 사실 이 새벽에 카페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팬들을 먼저 재우고 안녕 난 이제 간다 팬들이 굉장히 이 시간까지 왜 안 자고 뭐 하냐고 물어보는 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딱 사실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거짓말한 적 없는데 이번에는 이번 크리스마스송은 내가 직접 가사를 다 써서 올리는 거라 좋은 반응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가사를 써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솔직히 형들은 마음만 먹고 쓰면 하루에도 3, 4곡씩은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쭉 해오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이 한국 순대 3주가 걸렸는데 참 우리 형들은 대단한 것 같다 아무튼 올해가 이제 한 달이 아닌 2주 남았는데 2주 안에 25일에 꼭 크리스마스송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연말 축제라든지 가요제도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일단 늦은 새벽이지만 나는 다시 녹음하러 가보도록 하겠다 2014년 12월 18일 4시 33분 지민의 로그 끝 다음 해를 만나요 다음 해를 만나요 안녕 좋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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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